안녕하세요. 김주TV의 슬루스입니다. 퍼니쉬 그레이 레이븐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중 인기 캐릭터 중 하나 루나의 스토리를 담은 공식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루나는 바로 직전 업데이트인 조건 보검을 통해 등장한 승격자 키를 서죠. 공식 PV 영상과 구속의 영상까지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실제 성능도 뛰어나서 최고의 공격형이 구조태란 평가를 받으며 최근 국내 퍼니싱 클라이언트 스펙 기준으로 복귀 유저 추천 캐릭터로 회자될 정도입니다. 2분이 넘는 이번 애니메이션은 루나와 루시아의 각오 모습 그리고 루시아와 떨어진 루나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들을 답변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의 이유 끝내 모든 승격자 위에 글림하는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렇듯 퍼니싱은 단순히 캐릭터 업데이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물 관계도를 알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죠. 비록 영상 공개 시기와 업데이트 시기가 다소 어긋난 감이 있지만 퍼니싱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이며 스토리 전반을 아우르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세계관 이외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으로 룰나 스토리 전반 defect 지목 스토리 전반 염 스토리 전반 다음 시간에 룬아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